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밀하게 키포이드만 수학 담은 밀키스 기저귀 강의 허혜경쌤 인사드립니다. 오늘 내용 같이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찌였죠. 찌치시할 때의 찌였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어, 요거 여러분들 이어 라고 읽나요? 아니죠. 얘는요. 이랑 만날 때는 에로 바뀐다라고 제가 설명한 적 있죠. 얘는 그래서 에라는 발음이 되고요. 읽어주면요. 이해라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찌까지 합쳐서 발음해볼까요? 지혜라는 발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몇 성? 삼성입니다. 꺾어주세요. 지혜라고 해주시고요. 어, 얘는요. 자매 할 때의 자짜를 한자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라는 뜻이 되겠죠. 자매, 자, 언니라는 뜻입니다. 어, 여기서 어, 여러분들. 에를 가진 애가 한 명 더 있었죠. 그래요. 반대로 써준 에이가 있었습니다. 에이라고 읽고요. 그러면 뭐가 붙었습니까? 메이 라는 발음이 되고 사성이니까 메이가 되겠죠. 자매, 다시 메이. 하오, 얘는요. 자매의 메를 써주고요. 동생, 여동생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자매 뭐라고요? 지혜메이. 자매, 하오. 어, 우리 사진 한 장 보실게요. 여기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가 있어요. 화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 오늘 저 사촌 언니 립스틱을 제가 바르고 왔는데 언니가 막 전화와서 뭐라 하더라고요. 언니는 정말 찌찌한 것 같아요. 지혜. 기억해주세요. 언니는 찌찌해. 지혜. 그러면 이제 동생. 어, 저 동생이죠. 동생, 롯셉 드셨다고 언니가 집 가면 맴매한대요. 자, 맴매하니까 메이. 라고 해줄 수 있겠죠. 메이. 에이라는 음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다시 찌찌한 언니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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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주고요. 언니한테 맴매맞아 할 동생은 메이. 라고 해줍니다. 다시 한번 자매.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 메이. 하오. 넘어가서 우리 찌찌시의 치. 배우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키우라고 생각해서 키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다? 중국어다. 그래서 얘는 우리말의 치읕에 해당한다. 그래서 키우. 아니고요. 치. 라고 읽는다. 여기 음모가 왔습니다. 어, 중요합니다. 얘는요. 오가 아니에요. 오처럼 생겼지만 얘는 사실 의인데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음모편 살짝 가서 보고 오세요. 얘는요. 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치. 치. 시. 입니다. 치. 치. 시. 뒤에 이렇게 윌가 붙었어요. 그때는 요게 사라진다. 생각해서 써준다. 그럼 얘는 뭐예요? 치죠? 치. 뒤에 윌가 붙었을 때는 사라진 거예요. 점 두 개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 뒤에 점 두 개가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주면요. 치. 라는 발음이 됩니다. 치. 라고 읽고요. 사성. 치. 라고 해주겠죠. 쟤라이. 치. 쟤라이. 치. 하오. 얘는 갈 것 자를 한자를 갖고 있고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치. 치. 하오. 그러면요. 우리 이어서 찌치시의 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찌치시 뒤에 우가 왔을 때는 우가 아닌 위다. 그럼 어? 이것도 우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점 두 개가 안에 붙어있는 거겠네. 숨어있겠죠? 그럼 우리 한번 예 읽어볼까요? 으. 어. 아니라 요 때는 에. 라고 해준다 그랬죠. 요 때. 에. 로 바뀌죠. 그래서 의에. 라고 읽어준다. 다시요. 의에. 짤라이. 의에. 아. 제가 글씨를 잘 못쓰는데 죄송해요. 자. 다시. 의에. 라고 읽어준다. 그래서 우리 다 합쳐서 읽어보면 슈에. 라는 발음이 되겠죠. 어. 잘해졌어요. 이거 올라가는 거 몇 성? 쉬운 거. 이성. 올라가죠. 슈에. 라고 발음해줍니다. 얘는 이런 한자를 갖고 있어요. 제가 글을 못쓰지만 또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보시겠죠? 비슷해요. 앞에 얘만 다릅니다. 어. 얘는 여기에 본체다. 얘는 여기에 간략한 간짜체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배우를 하기고요.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슈에. 라고 읽는다. 슈에. 배우다. 라는 뜻입니다. 어. 힘드시죠? 그래도 해야 할 건 하니까 우리 마저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예쁜 언니. 쨔쨔한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 쨔쨔하다. 지혜. 였죠. 지혜. 기억하시고요. 어. 우리 갈 것자. 슈. 라고 읽는다고 했죠. 슈. 라고 읽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슈가 아니라 사실은 점 두 개가 숨어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슈. 라고 해준다. 까지 되셨죠? 춤 좀 돌리고 할게요. 그러면요. 우리 마지막. 배울 학자. 있었죠. 배울 학. 얘는요. 슈. 라고 읽고요. 이 안에 들어갈 거. 우리 갈 것자처럼 우. 라고 써주는 거 있었겠죠. 뒤에 얘. 어라고 읽지 않습니다. 우어. 위어. 하면 틀려요. 얘는 에로 발음된다. 그래서 슈. 라고 읽어준다. 오늘 내용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언니가 가다 해보겠습니다. 지혜. 추. 언니가 가다. 그럼 언니가 배우다. 지혜. 슈. 라고 할 수 있고요. 언니가 가요. 배우러. 중국어에서는 일어난 순서대로 보통 이렇게 나열을 해줘요. 그래서 언니가 가요. 배우러 가죠. 그러면 지혜. 추. 슈. 라고 하면 언니가 배우러 가다. 까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수고 많이 했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미션 숙제 하루만 안내 드릴게요.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찌찌시에 이렇게 운모들이 붙어서 얘는요. 지혜. 찌찌한 언니. 매매 맞는 동생 배웠고요. 여기 추. 가다. 추. 여기 사실은 점두개가 숨어있다 배웠고요. 얘는요. 슈. 배우다. 점두개 숨어있고 얘는 에로 읽어준다 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해경쌤은요. 다음 시간에 또 더욱 더 재밌는 정말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꼭 복습해 주세요. 짜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